차 있어요? 차 있어요? 아저씨는 공식 차가 될 때 아마 아 있습니다 나 오늘 어 어 아 짜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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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축하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셋! 안녕하세요. 김기찬입니다. 오늘 뭐지? 아, 한 명부터 일단 말할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김기찬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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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가 들어왔다고 들었어요. 이렇게 많이 와주었는데 들어와서 들어오는 건 아쉬워요. 생명인데요. 기도하고 많이 와주시겠고 친정해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영원하고 감사합니다. 우리 감사하고 부탁드릴까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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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해 봐. 소아 언니. 이거 잘해 봐. 이거 잘해 봐. 아. 사랑하세요. 와. 와. 잘해. 오늘 재밌게 보셔야 할까? 네. 어허. 뭐야. 다행이다. 어. 멤버들 오늘. 석박. 석박이었는데. 어. 이만. 손상치 말한가요? 어디부터 말하죠? 다리부터. 다리부터. 어. 어. 우선 저희가 또 이런. 의사 좀 한 번 처음이잖아요. 와. 어. 어. 하늘을 다 다. 람봉을 가서 찍어봤어요. 와. 아. 날에서 연재를 해서. 두 명에 손을 퍽고 내보라고. 예. 오늘. 아예. 고생하셨어요. 무슨. 하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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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가게로 가는 게 되게 멋지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취득해가는 게 너무 행복했고요 또 이번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, 오늘도 오늘이 처음으로 첫번째로 녹화 안 하고 한 날이었는데 저희 팬 여러분들의 미디어 룩스루스 통화는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너무 뿌듯이 있어요 대박! 대박! 저 오늘 의상이 너무 예뻐요 귀여워 저 아직까지 귀여워 저희 언니들 우리 우선 너무 예쁘지 않을까요? 예뻐요 예쁘지 않나요? 예뻐요 저 오늘 얼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어렸을 때 너무 예쁘고 여러분 수고하세요 사랑해!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지금 첫땅에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역시 쌍둥이 저희 첫년을 틀고 크게 해줘서 고마운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안 돼요 감사합니다 오오오오예딱 네, 여기서 요즘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동작을 많이 deuts고 그리고 또 더 블리스하게 전에는 소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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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장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다른 kanssa 귀여워 지금 언제 가요? 여러분들도 이제 대사 시작 가세요? 네. 아니요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부럽다. 부끄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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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eative 그릇 여기1 400 우리가 모이는 우리 집이 질의 뭐 그렇죠?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또 다른 집이잖아요 네 집인제품 안고 나 여기가 간결인 거다 여기 앞방이에요 이곳 안 가야 돼 안 가야 되겠다 진짜 한피가 좀 웃기다 진짜 벌써 안 돼 일주일 차 빡깔이잖아 아니 근데 음악보기 진짜 우선에 손이 있다봐요 다들 지금 좀 많이 울었어요 고생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요 와 맞아 고기 안 아프네요 고기 안 아프네요 배가 가요 배가 역시 고기 역시 인성 마시 몇 번 나와요? 마음대박 마음대박 이거 실력은 게 너무 뚜껑하다 우리 엠깡이가 129번 했었어 하하하하 한 번에 우리가 왔어 할 때 새로 집콤치에 들어가서 왔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웨턴이 고기 너무 안 불거에요 이거 약간 느낌이 팬들이 고기 빨리 갈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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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안 피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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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가야해 아 진짜 아 그건만에 꼭 꿀롤을 들고 넣고 자야돼요 예 많이 해 아 근데 절대 안 되실걸? 아 궁금하다. 아 궁금하다. , 나한테anya 앉아야겠다. , 너무 많다. 하하하하. 이제 스터디가 감고. 아무도 안 감고. 나 웬냥우리 스터디. 하하하하. 해코, 정당, 정당. 이제는 겨울이야. 어, 맞아. 밤들이 많고. 신우 주말은 제 회사 때 해요. 맞아. 여우도 없어있는지. 우리 선녀들이랑 맨날 이렇게 주말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울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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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보이세요? 귀여워! 타타타! 타타타! 하을인가 봐, 또 있어요? 귀여워 식사는 하셨어요? 네 잠수 남았어요, 잠수 잠수를 남았어요 살짝 히ť 저녁먹을 시간이에요 나야 Sultan 밥 먹어 이거 다 먹을 시간 줄까요? 맛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세요 그리고 아 플리핑하고 플리핑하는 거 알죠? 네 오실 거예요? 네 네 아 아직 안 됐는데 오늘 오늘 7시까지 내가 지켜본다 오늘 7시부터 산업 신청을 하니까 나머지 플리핑 플리핑이 뭐예요? 플로 플로 어떻게 네이버 네이버 플로 네이버 네 네 시현아, 시현아. 시현아. 시현, 시현아. 시현, 시현. 네. 그러면 오늘 집에 조심히 가시고. 네. 우리 내일도 좀 자고. 자켰었던 거 없네. 우리 도와주러 왔어요. 오해, 너무 감사하지. 이뻐. 아이고. 아아 이제 우리 이치야 이제 우리 이치야 이치야 오늘 정말 와주셔서 반짝 놀러 오셔서 이치셨습니다 와아 고생하셨습니다 유현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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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자 준비했어요 유현 언니 유현 언니 여왕님 아프지 마요 유현 언니 유현 언니 유현 언니 유현아 유현아 유현 언니 안녕 잘가요 민지혜 잘가 안녕 시현아 민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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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회사할게요 여기까지 사갈게요 네